광주 복합 쇼핑몰 건설을 위한 유통 대기업의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현대와 신세계가 복합 쇼핑몰 관련 제안서를 광주시에 잇따라 제출했는데요. 현대백화점 그룹은 국내 최고 수준의 시설을 자신하고 있고 신세계는 호남 최초의 차별화된 콘텐츠를 약속했습니다. 김영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29만 3000여 제곱미터의 전방 1심 방직 부지입니다. 부동산 개발 기업 휴먼 홀딩스 PFB는 해당 부지에 복합 쇼핑몰과 5성급 호텔, 역사문화공원, 랜드마크 타워 건립 등이 담긴 사업 제안서를 광주시에 제출했습니다. 가칭 챔피언스 시티로 스포츠와 관광, 문화예술 등 다양한 여가 시설을 하나로 연결한다는 계획입니다. 현대백화점 그룹은 이곳 전체 부지 가운데 3만 3점 제곱미터의 복합 쇼핑몰, 더현대 광주 건립 계획이 담긴 사업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더현대 광주는 친환경, 테크, 로컬 등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문화 테마가 융합된 국내 최초의 문화 복합물로 지역사회와 선순환하며 함께 성장하고. 서울에 있는 더현대 서울보다 주차장과 건물 통로 등 모든 공간의 연면적이 1.5배 크고 명품관과 K-POP 등을 내세워 국내 관광객은 물론 해외 관광객 유치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광주 신세계도 사업 제안서를 내며 본격적인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우선 현재 운영 중인 백화점 인근 이마트 부지와 주차장 부지를 하나로 묶어 지하 6층에서 지상 7층으로 된 광주 신세계 아트앤 컬처 파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호남 최초로 3대 명품 브랜드를 입점하고 미술관급 갤러리와 옥상 공원 등을 조성한다는 겁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유통 기업들의 사업 제안서가 대체적으로 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광주시는 투명성과 공정성, 공공성이라는 원칙 아래 대기업들과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대와 신세계, 그리고 롯데 등 유통 대기업들이 사업 제안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준비 중인 상황이어서 복가 쇼핑몰 건설 경쟁이 날이 갈수록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